사비따 사비따크 비따크 비탄만한게 없지 역시 사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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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메 사비따 nik 다리 걸면 데미지 들어간 장법 잔수함과 합각이다 답은 프리즘이완 솔루션 아니 중과로님 영상보고 사일런스 심장클 성공했습니다 대단원은 최고더군요 다음엔 디펙트 심장클 하고 오겠습니다 뭣 대단원을 첨탑 대학원의 생각이다 검은머리 오봉두니님 만원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원을 쓰는 자가 나오다니 대단원생 대단원 파격 엄청 세네 대단원 라가블린한테 다리 거는 사일런트 대단원 헐 이제 장법만 먹으면 된다 프리즘 딱대 그럴 적 전성장법 . 알찬 재난 나의 펜톡 파격을 받아라 계약해 약해요 연막탄 능지소산 불쾌도 지금 쎄단 말이지 쎄단 말이지 쎄단 말이지 쎄단 말이지 불쾌14 디림 너무 상하다 공중 공중 제정신이 아니야 앱 더우 50원 왜 프리즈만 좀 장고 없어야되는데 흠 음 고기 소바찰되는 고기 음 힐링 오 제모 향 위대한 향로 비행기 뚱땡 컷 아씨 왜 또 뚱땡이야 미친무간지옥 뚱땡이 진짜 뚱땡이 돌았나 아니 뚱땡이 잡았는데 왜 또 뚱땡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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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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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병본개야 왜 자꾸 저 턴에 나와 싫은건 아니고 이런 고개가 날 어떻게 덱 최고 공격카드가 타격임 기동타격대 사일런트 내 타격을 받아라 내 타격을 받아라 내 타격을 받아라 내 타격으로 딜을 받아라 이제 ㅜㅜ 잡았다 우리 아이가 타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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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! 캘리퍼스 있어봤자! 방어로가 있어야 캘리가 의미가 있지. 타격! 만살? 만살 타격! 만살 타격! 이렇게 씌워도 되는 걸까요? 힘싸! 부상 별로긴 한데 돈 남으니까 사야겠다.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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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은 쓰지 말지 딸이 후리고 다니는 미친 사일런트 김공나 세존의 김공나 세존의 이괜전 괸전보다 좋은 이괜전 아 이것 규준 치우라고 두개를 넣어도 안나오긴 안나오는구만 안살불쾌해 내가 불쾌진 환불은 안되요 아 독이 없는데 총매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괜전 유준 보존하고 싶은 규칙 준수 파격 개세네 아 아 왓츠는 환살도 없는 범부일 뿐이지 아니 너 왜 또 왔는데 아니 네베시스 어디갔는데 어디갔어 어디갔어 قة 냐 아 이 규준때메 플레이 엄청 제한되네 그래도 이제 규준 없앨수있다 타격 90딜 와서는 겨우 2단 딜 얻으면서 받는 피의 두배 디버프까지 있는 약한 캐릭터지 공대다 공대이스 뭐냐 버리기가 없는데 보산된 개박소박 100원 300원 잠잠잠잠 더 이로운 피라미도구만 아씨 오후에 갈걸 잠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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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 진짜 없다 잠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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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롬특 방어도 옳은 방어도 옳은 어지러움 번기증난단 말이에요 압도를 들고 올 걸 그랬네 어우 딜이 저게 뭐야 오우 야 좀 때릴걸 온순해졌구만 온순매 발격 쨍쨍 쎄다 쨍쨍쨍 쨍쨍 쨍쨍 쨍쨍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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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쨍쨍쨍쨍 쨍쨍쨍쨍쨍 지금이야 후쿵쿵쿵쿵 후정맥이 없군 개돈에 넣어 빨리 노산된 개박 급함 빨리 아 돈좀 더 가져올걸 잼견하자 왜 안괜전 에너지 많은거 다 날릴 뻔했네 아 돈좀 더 가져올걸 아 돈좀 더 가져올걸 아 돈좀 더 가져올걸 오 타륜 압도 압도적인 힘으로 어 고동면역이야 아 고동면역이야 압도적인 힘으로 스스네 이겨내 어 캐지미즈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바람세 마셀 왜 끼만 먹으라 이건 왜 스킵 안되냐 0폭 25 최종 보스 다운 딜이에요 1장은 레고를 밟았을 뿐이야 1 곱하기 15 1 곱하기 15 1 곱하기 15 1 곱하기 15 골고기 2 1 곱하기 15 2 4 5 5 5 5 6 6 6 6 유물주는 유물만 먹었네 검은별 방울 독고특 싱싱함 붕대 별거 없었지만 그래도 소소한 이득 다시는 타격을 무시하지 마라